안녕하세요. 규라입니다. 오늘은 배틀 배우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피곤한 동신발을 죽이기 편해주던데 그게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아이템을 받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짧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해서 한번 제가 아이템을 얻어서 해보겠습니다. 다이야블럭 하나랑 동블럭 여덟 개를 미리 제가 싹 있는 곳에다가 해놓았고요. 원래 1편이 안되는데 피곤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20분을 하러 오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15분 넘겨버려가지고요. 그럼 이제부터 다시 20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아 갑자기 디스콜이 전화했네요. 역시 오줌들만이들은 빠르구먼.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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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있으면 한번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배가워파서 죽을 것 같아요.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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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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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편! 아 아 tp 되는 tp 말고 그 맵으로 있던 거 그 시커네로 보고 갈 수 있는 좋겠는데 이게 명령어가 안돼요 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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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어 스크립트가 필요할 거예요 명령어 스크립트가 필요할 거예요 아 그거를 까는 방법으로 까먹어야지 아 3 2 1 간다 이마에 으 초풀이 있었는데 내가 아 맞다 내가 부쌌지 여기 여길 거예요 전 여기라고 믿습니다 어 여기가 아닌건가 아예 저 미야됐어요 아 여기가 아니구나 아예 아니에요 여기가 어 저기 뭐지 햇빛이 보이네 예 찾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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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는 길은 아니겠지? 아 아니.. 아.. 으어.. 오.. 집사2장 갑자기 여기.. 투데이 투데이 이리 와요 이거 집에 잃어버렸으니까 집을 찾아가서 그거 그거 아이템 다 구해놓고 아이템 굽는거 음식 다 구해놓고 음식 배 채워놓고 그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철곡갱이 그때쯤 사라지실거에요 확실합니다 그것에 천만원을 갑니다 왜냐하면 곡갱이 집이 많이 사라지는데 어떻게봐 아이쿠천만원은 너무 잠시만요 저희 동생이 혼낼지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혼내자거든요 됐다 볼게요 자 샤랄랄랄랄랄랄랄 아아 으아 으아 으 뭐라도 먹어서 날 채우고 사라고. 죄송해요 잠시만요. 그냥 다음 편에 다시 찍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